하나 둘 셋 쪼옹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찍을 실험은요 아 실험은 실험인가요? 아 실험 아닌 실험 자 오늘 약간 할건데 자 헬게이트 여러분들 우리 알고 있는 헬게이트 있죠? 그 대부분이 알고 있는 저 토르비온 버그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저 앞에 어마무시한걸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헬게이트 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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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토르비온 헬게이트를 지나라 오늘 각 캐릭터를 모두 지나게 하고 어 또 여러가지 퍼포먼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했습니다 자 가시죠 자 첫번째 캐릭터 겐지 출동해주세요 자 리퍼님 출동해주세요 리퍼님 자 형이거든요 아우워워워워워워워워 어 렉콜리하는것봐 아 네 Just 자 여러분 이번 캐릭터는 맥크리아하고 오 뭐야 맥크리아 솔져다 갑시다 자 출동해주세요 자 솔져 출발 자 여러분 이번 캐릭터는 손브라와 트레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캐릭터 손브라 자 출동해주세요 오 purity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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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승 승리! 자 가시죠! 훗! 승리! 대박! 아 지나가! 여어읰 지나갔어 지나갔어! 오 그러나? 입장을 종이서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뭐야? 자 여러분 이번 캐릭터는 우리 메이와 그리고 파라입니다. 자 파라 먼저 출동하겠습니다. 자 효진님, 출동해주십시오! 네네. 저는 좀 다르게 여기서 등장 자 그 다음에 우리 포겨민님 준비됐습니까? 시프트를 막 쓰고 싶은데 쿨타임이 있네요 지금 그러게요 이게 지금 테스트 서버인데 지금 이게 메이가 쿨타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가시죠! 자 과연 그의 운명은? 뭐 막아놓고? 자 과연 그의 운명은? 아쉽네요 아 아쉬워요 자 그러면 이번 캐릭터는 우리 바스티온과 그리고 우리 위도우메이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네 자 가시죠! 아 뭐야 뭐야 바스티온 먼저 갑시다 바스티온 자 위도우메이커 위도우메이커 와 시세 날라가는 것 봐 자 여러분 이번 캐릭터는 바로 우리 정크래카 토르비온 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현지님 예예 네 출동해주세요 자 이거 지금 전략이 제가 만든 장이거든요 내가 어? 아 어디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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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보기부님 전략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 내 새끼를 받쳐서 네 이걸 받치고 뇌물로 받치고 지나가는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내 새끼가 과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예 자 여러분 이번 캐릭터는 우리 한조 자 그리고 우리 어 디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한조님 네 한조님 출동 네 한조님 출동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어 어 한조에게 두려운건 없다 됐던 어 여러분 이번 캐릭터를 로도우과 라이날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니님 출동 해주세요 라이누비 방병 와 짧게 워... 자 로드호그 무한 피읍이입 과연 버틸수있지! 자 가시지요 윈성과 그리고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윈성님 출발해주세요 윈 ab Kiya 윈 북지가 잠깐만 오오오오 나이로야 음.. 안돼 되게 침착하시네요 응 안돼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리아 자리아는 제가 방벽 계속 키면은 통과할 수 있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기대할게요 출동할도록 해주세요 잠깐만 친구는 끝났어요 갑니다 출발 어 뭐야 우와 그냥 녹네 히프트 갈기면서 지나가는데 그 순간들로 죽었다 녹네 자 그러면 이번 캐릭터는 자 루시오가 우리 메르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시오님 출발해주세요 가라 헤이홀 화이팅 제가 진짜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어 빠르게 죽네요 자 메르시님 출발해주세요 그냥 갑니까? 네 그냥 가야죠 어떡합니까 그냥 가라 자 여러분 이번 캐릭터는 알아 자 아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 수류탄 가시죠 자엘하면서 갑니다 자엘하면서 갑니다 아아 못 버텨요 예 못 버텨요 예 자 여러분 이번 캐릭터는 시메트라 시메트라 출동 제가 포탑 discharge 저도 포탑이 음 가시고요 예 자 여러분 마지막 캐릭터 자 제네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타님 출동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실험은 자 이번에 체력을 이 이베 이베 자,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신호에 맞춰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해주면 됩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뭐지? 어, 뭐야! 야, 뭐야! 야, 저기 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순간이동했어! 오, 오! 어,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순간이동했어, 순간이동했어! 지나갔는데, 갑자기 형! 아니, 지나갔는데, 갑자기 밑에 자막으로! 죽었습니다! 딱 뜯었던데!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한번 뛰어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는 체력이 2배였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체력이, 체력이 이제 정상적입니다, 여러분들! 자, 윈선의 어, 자, 지금 보면은 누구냐 이거, 김범수미님의 보호막과 시베트라의 방어, 그리고 굶굶기, 룬시 굶굶기 자리에 방벽! 한번 그리고 제 굶굶기,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번 간쪽 볼게요. 오, 오, 쉣!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쫘~! 오...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하하하하하. 뭐야? 아 이러는 화면이었어? 찍었어. 아 이런 화면이었어? 어오어어 자 개인적으로 궁금한.. 우리 디바! 디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 예. 디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후 investigación 입에서는 윈턴 소리가 나오네 후후후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순간이동기로 가서 제가 궁극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여러분들 유일하게 통과했던 캐릭터 제니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like 오 오 오 오 오 오오오 요거다 죽었잖아 왜 다...왜 다 죽었 야 이 프레임이 안맞네 자 여러분들 Splurode 투명화 한 상태에서 제가 한번로 헬UC Toni 제가 한번 헬게이트로 정상 정상 자 여러분들 이번 실험은 바로 우리 유욕라인하트 wires 자 나생문으로 한번 자 한번 헬게이트로 한번 지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생! 오오! 자생! 자생! 오오! 통과했어! 응 아니야? 자 여러분들! 이번 실험은 바로 우리 유용라인하트 나생문! 자 나생문으로 한번 아 약간 백만의 그 힘들이 다 합친거 같으니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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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백만 조회수로 찍었던 우리 나생문 자 이걸로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동이야! 우오! 돌격이다! 돌격아 프로! 오오오오오오 할 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안돼! 아 군들이여! ㅋㅋㅋㅋㅋㅋ bleha 어 앞으로 갈اب다 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자 토르비온 헬 Diana 자 마치도록 할건데요 자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실험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신 우리 톤오비언드를 터뜨리면서 마무리 지도할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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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나 나 나 뭐야 이거 나 나 여러분들 저 탈출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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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못했어요